랭귀지 큐브 UL이 기존의 학습법과 다른 점은 1대1 코칭에 있습니다. 랭귀지 큐브 1대1 코칭에는 음성인식 코칭, 피드백 코칭, 랭귀지 센터 코칭이 있습니다. 랭귀지 큐브 UL에 특화된 기술력, 음성인식 코칭 업계 최초로 스마트폰과 타블렛 PC에서 다양한 외국어 음성인식 기능을 개발하여 90% 이상의 높은 인식률로 레슨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원어민 강사의 1대1 온라인 코칭 서비스, 피드백 코칭 정확한 발음을 익힐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에 대한 수정까지 전문 랭귀지 트레이너의 꼼꼼하고 정확한 피드백으로 외국어 말하기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엄선된 강사와 시스템이 함께하는 랭귀지 센터 코칭 랭귀지 큐브 UL 학습 후 센터에 방문하시면 홈룸 티처와 랭귀지 트레이너가 학습 내용에 대한 진단과 피드백 그리고 충분한 연습을 통해 외국어 말하기 실력 향상을 도와드립니다. 랭귀지 큐브 UL 학습